내년도 은평구 예산안 처리가 여야 의견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구의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오영열 은평구 의원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사 파행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오 의원은 정치는 1조 원의 예산을 심사하고 천 명이 넘는 공무원을 지휘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내탓 공방만 하고 있다며 이미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판국이라고 한탄했습니다. 오 의원은 정치가 국민을 외면하고 암흑기로 가는 이 시기에 은평구 의회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파행을 막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갈등이 지역에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